2021년 부산지역 장애인 복지관 면합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안정이 랜선 급기 대회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서 건강하게 걸으시고 다함께 장애인식 개선에 동참해주세요 안정이 랜선 급기 대회 화이팅! 2021년 부산지역 장애인 복지관 부산지역 장애인 복지관 연합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땡 부산지역 장애인 복지관 연합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당쟁이 랜선 급기 대회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서 건강하게 걸으시고 다함께 장애인식 개선에 동참해주세요 장애인 랜선 급기 대회 화이팅! 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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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